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캠타시아 활용법 중에서는 인코딩의 프레임 설정이나 아니면 저화질 고화질로 변환하는 설정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설정하기 전에 한번 인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도 유튜브로 인코딩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인코딩을 빨리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좀 더 낮춰서 녹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해상도를 1280에 720 정도로 충분히 낮추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픽카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해상도가 2000대 이상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인코딩을 하는데도 2배 3배 그 다음에 나중에 인코딩을 하고 난 뒤에 파일 크기를 보시면은 또 그것도 2배 3배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4K 형식의 굉장히 큰 고화질의 영상들을 보통 개인 PC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PC에서 인코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몇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1시간 정도의 그런 정말 고화질의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시간 4시간 이상 걸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1280, 720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물론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강의들을 만든다 정말 이제 색감이 정말로 딱 영상으로 봐서도 아 이거를 좀 다르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고해상도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280, 720 정도만 되더라도 불편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요 특히 IT 기술 강의들 아니면 실습형 화면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걸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걸로 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강의하고 관련된 컨텐츠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PC, 고사양이죠 고사양의 어떤 작업 PC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줄어들 수 없어요, 시간이요 고사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AM, 특히 이제 CPU, 뭐 요거 요것들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SSD, 하드 형태가 좋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해상도나 아니면은 좀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PC에서 인코딩을 합니다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만약 이런 영상 강의나 그런 걸로 뭔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PC에 투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용량을 줄이고 싶어요 인코딩하는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용량입니다 어 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하면요 시간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이 캠타시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코딩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결과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약 한 13분 정도의 그런 강의입니다 화면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본 설정으로 하고 단 뒤에 인코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효과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막이나 어떤 화면들을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하면은 요것이 MP4 방식으로 약 한 30메가 정도 30메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가 약 한 13분 정도니까 딱 시간대 2메가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이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화질 조절 크기 설정, 크기 조절이 화질까지 조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레임만 조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화질까지 제가 저화질로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거의 반절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의 반절이죠 약 한 16메가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만 조절을 했더니 아주 조금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당 화질, 사진, 어떻게 보면 사진이죠 초당 30개의 그러한 사진 형태들이 쫙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뭐 한 16프레임, 18프레임 그 정도 했다가 최근에는 24프레임 이상 그리고 캠타시아 같은 경우는 약 한 30프레임 정도의 그런 형태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 한 30프레임이 아니고 20프레임, 그래도 20프레임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화질까지 줄어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면은 이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영상을 또 녹화하는 거라서 조금 더 번져 보일 건데 지금 현재 보면 확실히 화질이 안 좋죠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저화질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번지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크기 자체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가 정말로 제한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버가 사실 좋은 거면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크기가, 크기 제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인코딩 할 때부터 조금 줄여가면서 인코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어차피 캠타시아도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프레임하고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쉽습니다 쉐어 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인코딩 하듯이 로컬 파일 쪽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MP4든지 AV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이전에는 이제 뭐 제가 자막에 관련된 것들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방 설정을 해서 그러는데 이 30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모드가 퀄리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두 개 요 정도 두 개를 저희가 선택을 할 것이고요 수정하는 거죠 수정할 것이 그 다음에 오디오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세팅 오디오 세팅 중에서 비디오 세팅 같은 경우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레임을 약 한 20 정도로 낮춰도 별 그렇게 딱 차이는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한번 볼까요? 프레임만 제가 조절한 겁니다 프레임만 조절한 MP4 방식을 좀 보면은 자 보면은 프레임이 저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죠 그래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약 한 18프레임 정도 20프레임 전으로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게 차이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용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건드셔도 괜찮은데 사실 프레임은 아까도 용량으로 봤듯이 아주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16 정도로 주면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커딩 모드 퀄리티가 있는데 바로 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하이냐 더 좋은 고화질 형태로 만드냐 아니면은 이제 더 낮추냐 근데 기본적인 것은 60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설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한 30 정도로 주시면은 이제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아까처럼 좀 깨지는 현상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PPT 같은 경우나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이셔도 되는데 사실 실습 강의는 여러분들 줄이시면은 안 되겠죠 아까처럼 막 깨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세팅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128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요거시키기 기본입니다 최근엔 더 고음질이죠 고음질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녹음을 할 때 이제 노래 같은 거 특히 노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더 높여가지고 제공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노래 우리가 스트링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어떤 고음질로 들으면 굉장히 좋죠 그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노래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128 정도가 설정이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낮추셔도 상당히 그렇게 영향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듣는 데는요 그래서 128 정도로 놓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됩니다 더 낮추시면은 그만큼 이제 소리가 좀 살짝 뭉개지는 형상들은 있겠지만은 당연히 영상은 크기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리 같은 거는 상당히 영향이 좀 큰 편이에요 그나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 비디오 세팅하고 오디오 세팅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여러분께 감mo시켜주시면